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주요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이분과 함께 할게요. 매경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슈와 함께 종목 연관해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유, 윤활류 이게 주력 사업이잖아요. 사업 분위기가 정말 꽤 괜찮아요. 아니, 일단 사우디 지금 특수 이런 것들도 있고 국제유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회사는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네, 지금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오늘도 지금 보니까 12만 4천 원대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7월 달까지만 해도 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8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윤활류라든지 정유 계열 사업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SK온이라는 배터리 사업부가 있어요. 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에서 지금 사실은 적자가 좀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한참 좋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 어땠습니까? 뭐 에코프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급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SK이노베이션 자체로는 전체적으로는 흑자지만 이 사업부 하나가 조금 적자를 보이니까 아, 전체 회사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부문, SK온에 대한 부진과 우려감이 오히려 SK이노베이션 전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잘만 하면 투자 심리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기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매경이코노미에서도 아예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실제로는 무디스뿐만 아니라 S&P나 이런 여러 신용평가사에서 다 사실은 신용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다는 이유가 초보 저희가 시작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유나 이런 쪽에서의 이익이나 마진폭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신용평가사에서도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는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무디스가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다가 지금은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그러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투심의 변화까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는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세조정 의혹 그 중심에 놓인 카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카카오뱅크라는 이 고유 이름에서 카카오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일부러 카카오는 워낙 많이 그동안 다뤘으니까 카카오보다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거를 통해서 두 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는 가장 빨리 흑자를 도달했고 또 많은 새로운 기록들을 많이 냈었죠.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은행법상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거를 따집니다. 대주주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라고 하면 카카오가 대주주인 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근데 김범수 전 의장이 지금 최근에 소환을 당했지 않습니까? 카카오 엔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했을 때 대주주가 그러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하면 대주주 적격성에 그러니까 은행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대주주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고용 이상이든지 어쨌든 은행법과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있는데 그 형량을 넘어서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카카오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카뱅에도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큰 그림에서의 카카오 영향을 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 뱅크만 좀 따로 떼서 사업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부진할 수 있다. 3분기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워낙 또 승승장구했던 카카오뱅크라서 뭐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실은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은행이든지 지금 금리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유리한 부분들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주택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사실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신 그러니까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요즘에 오히려 새마을금구나 이런 데가 8%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금융권이 사실 그렇게 많이 좀 오히려 밀리는 그런 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근데 이제 여신이나 이런 예금을 할 때는 2금융권에 이런 데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더 강한 부분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증권가에서 나오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그동안에 이제 성장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질 것, 하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 어떤 악재가 딱히 있다라기보다도 워낙 더 잘 나갔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상치를 하회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실선의 카카오뱅크였고요. 일단 뭐 모기업의 어떤 이런 이슈들이 좀 잘 마무리되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딴 것보다 일단 대주주 적격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이고요. 성장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중금리 쪽으로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이나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카, 경영권 분쟁 이슈, 주식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 내용이 복잡해요. 지배로도 경영권 내용이라서 이걸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어제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불거졌다기보다는 롯데렌탈, 그러니까 2대주주, 3대주주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롯데렌탈이 SK, 여기가 원래 소카가 이제 SK도 갖고 있었거든요. 주 SK가 갖고 있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10%대 이상의 주식을 롯데렌탈이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데렌탈은 원래 이제 그린카라는 이제 셰어, 카쉐어링 회사를 또 갖고 있죠. 이 그린카라는 카쉐어링 회사는 사실은 소카의 경쟁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롯데렌탈은 야금야금 사실은 소카의 지분을 사왔고 최근에 이제 대규모 지분을 계속해서 산다고 공시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일 어제죠. 어제 그래서 박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소카의 박영옥 대표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대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버리니까 어? 그럼 이거 경영권 분쟁하냐? 이렇게 하면서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어제까지 이야기고 오늘은 지금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 양측에서 저희 기자들도 다 양측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양측에서 다 경영권 분쟁으로 추가 지분 매입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싸움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많이 올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내려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지는 있다. 이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롯데렌탈이 이렇게까지 소카를 탐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적 이야기도 궁금한데 내부적으로 소카 자체에 좀 저력이 있기 때문에 롯데렌탈도 관심을 갖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연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롯데렌탈 상반기에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내에서 다 같이 놓고 보면 한 8%대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실탄이 좀 빠방합니다. 빵빵하고 이 빵빵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쪽으로 미래의 그림을 좀 그려볼까 했을 때 그린카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카를 좀 더 강화시키려면 소카랑 그린카랑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카쉐어링 시장을 좀 잡아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침 또 사실은 소카에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소카의 지분률을 확대하면 앞으로 이제 연관 산업에서는 더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지분률을 늘려서 자, 우리도 이제 2대주주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이 연합해서 좀 잘 생태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이제 1대주주인 이재웅 전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와 그리고 지금 박재웅 대표 이런 여러 분들이 지금 이제 이걸 박영욱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바라본 것 아니냐라는 게 밖의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그린카 소카 제휴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여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내 주요 이슈, 특히 현장감 있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전망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의 박소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